3월달 전국연합 모의고사 공부 이만큼 했는데 성적이 이만큼밖에 안 나온다고 그러니까 억울하잖아 근데 종종 학생들 중에서 이런 애들이 있어 공부량은 나보다 적어 근데 성적은 이만큼 나와 그럼 얘가 훨씬 더 나은 거잖아 공부 효율이 그치?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고 이런 일 발생하는 거 내가 알려줄게 그건 되게 간단한 건데 아주 간단해 상상을 한 번 해봐 상상을 하면 너네가 오늘부터 어떻게 해야 3월달 전국연합에서 점수가 잘 나올 건지 그냥 바로 이해가 될 거야 자 이제 상상해 본다 내일 학교에서 체육시험으로 체육시험으로 1km 오래 달리기 뛴다고 해봐 내일 근데 1km 오래 달리기 뛰기 전에 유형이 2명의 학생이 있다고 해보죠 이런 학생이 있고 저런 학생이 있어요 이 학생은 1km 오래 달리기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한 달 동안 매일 아침에 100m 뛰는 걸 열심히 연습했어 그리고 시험장 가서 1km를 뛰려고 하는 거야 근데 얘는 시험날 1km를 뛰어야 되는데 매일 아침 얘는 100m가 아니라 3km씩 뛰다가 시험장 가서 1km 뛰려고 해봐 그럼 이거 누워서 치킨 먹기지 이런 거는 시험의 기본이 그거야 내가 뭘 상상하라고 했냐면 내가 옛날에 애들 과외하러 가면 지금이야 이제 과외 안 하지만 옛날에 대학생 때 애들 과외해서 옆에 공부하는 거 보면 보통 일반적으로 애들이 책상에 딱 앉아서 야 모의고사 1회분이 45문제인데 듣기 17문제 빼면 니네가 독해를 몇 문제를 해야 되냐면 28문제를 해야 되거든 시험날 근데 보통 과외 가서 애들 딱 옆에서 공부하는 거 쳐다보면 앉은 자리에서 독해 28개를 확 하는 애들이 별로 없죠 독해 28개의 그 양 자체를 말하고자 하는 거야 영어공부 집에서 할 때 보면 한 3문제 풀고 4문제 풀고 단어 좀 찾고 뭐 시간 1시간 지났네 다른 거 이렇게 맨날 하다가 시험날 가서 1교시 국어 보고 2교시 수학 보고 그럼 이미 1교시 2교시에 집중적으로 해서 수많은 문제를 푼 상태에서 3교시 되기 전에 밥 먹고 오후에 실력이랑 집중력이랑 체력이랑 다 떨어진 상태에서 3교시에 영어를 보려고 하다 보니까 당연히 3교시에 보는 그 영어 시험을 볼 때는 니네가 체력적으로 그리고 집중력의 그 지속성 그게 엄청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시험을 보는 거야 게다가 평상시에 영어를 내가 뭐 너희들을 무시하는 건 아닌데 앉은 자리에서 모의고사를 2회나 3회분을 연속해서 풀던 애가 시험장 가서 한 회분 푸는 건 우선 양쪽으로 이게 부담이 안 돼요 그냥 껌이라고 생각해 근데 앉은 자리에서 모의고사를 평상시에 모의고사 하나 푸는 걸 3일 동안 4일 동안 나눠서 풀던 애가 모의고사 하나를 그냥 끝까지 막 끝까지 풀지도 않아 그러다가 시험장 가서 1교시 2교시 치르고 3교시 밥 먹고 오후에 그거 보고 28개의 독해를 쫙 하려고 하다 보니까 당연히 앞에 있는 건 좀 맞는 게 많은데 뒤로 가면 막 틀리지 집중도 떨어지고 체력도 떨어지고 이렇게 많이 안 풀어봤었거든 그래서 1번 내가 이제 상상해봐라 그랬는데 이번에 3월 전국연합이나 6평이나 9평이나 내가 이제 시험 모드가 됐다 했을 때는 이제 항상 모의고사 2회분을 푸는 연습을 하라는 게 아니라 2회나 3회분을 3회분은 좀 많다고 생각하면 2회분을 아 내가 이제 시험 모드에 돌입해야 되겠다 싶을 때는 모의고사 2회분을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말고 듣기 빼고 28문제 알았지? 그거를 곱하기 56문제 연속해서 푸는 훈련 이게 기본적으로 돼야지 연속해서야 중간에 끊지 말고 책상에서 일어나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풀어야 니네가 죄실력이 나오는 거야 그게 그래야 모의고사 1회분 풀 때 이게 좀 뭔가 좀 되고 안 되고 이렇게 되는 거지 알겠어? 되게 당연한 얘기지? 그 다음에 두 번째야 두 번째 듣기 변명 금지야 꼭 좀 적어 이거 듣기 변명 금지 이런 애들 많아 그 선생님이 학원가에서 오래 있어서 많이 봤는데 6평 끝나고 이런 애들 있다 듣기에서 좀 망해서 등급이 떨어졌어요 그럼 듣기 빼고 나머지 다 맞았냐는 거지 그리고 6평 끝나고 나서 듣기에서 망해서 그랬어요 그 말에 이미 아 저 듣기 다 맞았으면 뭐 몇 등급이에요 그런 애들은 9평 때도 그럴 거고 수능 때도 그럴 확률이 높아 듣기에 있어서 변명하지 마 시험 모드가 딱 이제 3월 전국연합을 내가 이제 좀 이번에 점수를 좀 내보겠다 싶으면 오늘부터 3월 전국연합 전까지 6평이면 6평 전에 어느 순간부터 6평 전까지 딱 내가 시험 모드다 그러면 매일 듣기 해 야 듣기를 틀리는 건 실력의 문제가 아니라 듣기 감각의 문제 아니냐 감각의 문제 특히 나 같으면 생체 바이오로이듬을 매일 점심 먹고 3교시가 이제 오후잖아 나 같으면 만약 너희들 같으면 이럴 거 같아 점심 먹고 매일 듣기 모여서 하나씩 들을 거 같아 그 시간에는 항상 내 신체 리듬이 리스닝 컴프레이션 하게 만드는 거지 그냥 매일 들을 거 같아 시험 보고 나서 듣기 변명하지 마 알았어? 듣기까지 완벽하게 마치는 걸로 해 그 다음에 세 번째 너무 중요해 너무 잘 들어라 종이랑 볼펜 갖고 있지 잘 적어야 돼 시험날 3월 전국연합이든 6월 평가원이든 9월 평가원이든 시험날 니네들이 읽혀지는 감이 좋을지 안 좋을지는 그 전날도 몰라 그날 딱 대봐야 알아 그날 딱 봐서 1교시 깔끔하게 풀었고 2교시 깔끔하게 수학도 했고 점심도 괜찮게 먹고 이제 3교시 영어를 딱 보려고 그러는데 첫 번째 문장부터 쫙쫙 잘 읽혀 쫙쫙 잘 읽혀 그날 느낌 좋아 뭐 걱정할 게 뭐 있어 그럴 때는 그냥 유형에 대한 스킬 이런 거 없이 그냥 쫙쫙 읽으면 그날은 점수가 나오는 날이야 한마디로 긁히는 날인 거지 그런데 그날 딱 풀었는데 읽히지가 않아 뭔가 첫 번째 문장부터 뭔가 좀 잘 안 되고 느낌이 안 좋아 그러면 그때는 너희들은 19브라스 9에서 한 스킬 써야 돼 문제는 이 문제는 이렇게 풀고 저 문제는 저렇게 풀고 19브라스 9에서 얘기하는 그 스킬이라고 얘기하는 건 영어 실력이 완전 좋거나 아니면 조금 부족하더라도 시험장 날 가서 감이 딱 좋은 날일 때 이런 거 쓸 필요 없어 그냥 그때는 그냥 쫙쫙 읽어서 쫙쫙 뽑으면 되는 거야 하지만 시험 날 딱 갔는데 문제를 딱 풀었는데 이게 뭔가 잘 읽히지도 않고 선지도 여러 개 좀 이상해 평상시도 별로 안 좋았는데 오늘은 더 안 좋은 것 같아 그럴 때는 전략적으로 이거 들어가야지 되는 거야 이거 내가 개강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해야 돼 내가 다시 설명할게 잘 적고 잘 적용해 시작한다 우리나라 모의고사는 세 덩어리로 나뉘어져 있어 다시 몇 덩어리로 나뉘어져 있다고 세 덩어리 첫 번째가 대의 파악 문제 이 대의 파악 문제라고 얘기하는 건 어떤 문제들이냐면 18번, 19번, 20번, 21번, 22번, 23번 24번 다음에 다음에 39번 요양문환성이랑 40번 장문의 제목까지 얘네들은 자세한 해석을 하라는 게 아니라 대의 파악은 전반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물어보는 거야 그날 문제 푸는 컨디션이 별로 안 좋잖아 안 좋을 때는 저렇게 유형별로 나눠서 19 플러스 9의 3단계 체계를 우선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같은 유형끼리 풀었을 때 감이 더 잘 살겠지 그러니까 그날 감이 좀 안 좋잖아 그러면 스킬대로 들어가서 봐 듣기 끝나면 18, 19, 20, 21, 22, 23, 24 다음에 25로 가지 말고 39로 점프해 요양문환성 같은 유형이니까 40번 제목 그럼 얘네들끼리 같이 똑같은 유형끼리 같이 풀면 그게 시너지 효과를 난단 말이야 시너지 효과 같은 유형들이니까 아까 그 문제 잘못 풀었던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온다고 그리고 얘네끼리 빨리 풀어서 마킹 먼저 해 마킹 딱 해나 이거 틀리지 않을 거 아니야 그 다음에는 세부 내용으로 가는 거야 세부 내용이라는 건 바로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주제문하고 상관없이 한 문장 한 문장 그냥 그 한 문장만 꼼꼼히 잘 읽으면 되는 거지 그 한 문장만 꼼꼼히 읽어야 되는 거 내용일치 불일치 보표 심경 지칭 추론 이 문제들 말이야 그런 건 주제하고 상관없잖아 내용과 잘못된 것 맨 위에랑 잘못된 것 선택지 1번이고 이렇게 딱딱 맞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이런 거 먼저 푸는 거야 그리고 나서 잘 봐 이거를 풀고 이거를 풀고 나면 전체 풀어야 되는 문제들 중에서 독해가 28이잖아 28문제 중에서 이거랑 풀고 이거 풀면 남는 문제가 29번 어법 30번 어휘 31, 32, 33, 34 빈칸 35 전체 흐름 36, 37 순서 38, 39 글의 흐름 이 문제들이 남아 야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여기 봐 상식적으로 1교시 국어 끝나고 2교시 수학 끝나고 나서 점심 먹고 듣기 딱 끝나고 나면 너희들 영어적 감이 돌아와 있는 상태야 아니면 영어적 감이 영 없는 상태야 영어적 감이 정 없는 상태에서 이 변별력 있는 이 문제들을 풀면 잘 풀리겠냐 니네 그런 적 없어 모의고사 날 문제 풀다가 영어적 감이 돌아와서 아까 꺼고 잘못 푼 것 같은데 그런 느낌 들어올 때 있잖아 그건 왜 그러냐면 문제를 풀면서 영어적 감이 돌아오는 거야 이 문제들은 대입 파악 문제 다 풀고 세부 내용 다 풀고 난 다음에 시간을 딱 보는 거야 아 그럼 얼마 남았네 그거를 이 문제로 n분의 1로 쪼개면 이 한 문제당 내가 얼마의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지가 나와 그럼 그 시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정면 승부도 걸고 스킬도 걸고 이렇게 문제를 푸는 거란 말이야 이렇게 지금 이렇게 3단계로 이렇게 문제를 푸는 거는 아까부터 얘기했지만 그날 내가 영어적 감이 좋은지 안 좋은지 스스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야 영어적 감도 좋은데 그때 뭐하러 스킬을 써 그때는 스킬이라는 건 감이 안 좋을 때 쓰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 스킬은 언제 쓰는 거냐면 내가 정한 답에 확신이 없을 때 쓰는 거야 이거 정말 중요한데 다시 언제 쓴다고 두 번째가 내가 정한 정답에 확신이 없을 때 이렇게 쓰는 거야 봐봐 나는 글의 흐름 문제 38, 39번 문제를 킹콩 선생님의 19브라스 9에 따라서 흐름의 개수를 찾아서 빼박의 증거 찾아서 하는 걸 이제 스킬을 배웠어 근데 그런 스킬 말고 내가 원래 하던 방식 나는 전부 다 읽어서 완전 정면승부 걸어서 정답이 몇 번이다 이렇게 찾는 방식도 있고 킹콩의 19브라스 9에 의해서 스킬로 문제 푸는 것도 있고 즉 수험생이라면 문제 푸는 방식이 두 개가 돼야 돼 정면승부와 스킬 정면승부 걸었는데 3번인데 스킬도 걸었는데 3번이야 그럼 100% 정답 3번이지 근데 시험날 정면승부 걸었는데 2번인데 스킬 걸었는데 5번이야 그럼 그 문제 뭔가 잘못된 거야 그거는 다시 풀어봐야지 수험생이라는 건 스킬만 해서도 안 돼 하지만 정면승부만 걸어서도 위험해 나중에 9평 때쯤 가면 여기 앉아있는 이 많은 애들 전부 다 무슨 생각하게 될 거냐면 나는 비율이 좀 결정될 거야 나는 공부를 해보니까 내 공부 스타일상 정면승부 8 스킬 2다 이런 애도 있을 거고 아니야 나는 스킬이 9 정면승부 1인 것 같은데 이렇게 나만의 그걸 6평 때도 한 번 해보고 9평 때도 한 번 해보는 거야 하면서 나한테 적합한 정면승부와 스킬의 비율을 결정을 하는 거거든 그게 anyway 어쨌든 이제 내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면서 최악의 상황을 얘기해볼게 최악의 상황 간다 시험 앞두고 한 보름 정도 한 10일 정도 앞두고는 한 번에 앉아서 모유사 두 개씩 풀어야 된다고 그랬지 그래야지 양쪽으로 내가 읽혀지는 거야 근데 자 그만 적어 이제 봐 최악의 상황을 얘기할게 아마 대부분의 학생들이 지금 이 캐스트를 듣지 않는 애들은 다 그런 상황이 될 건데 모유고사 두 개를 한 2, 3일에 한 번씩 이렇게 푸는 애들을 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앉았을 때 모유고사 한 2, 3회 안 풀고 그냥 앉았을 때 그냥 독회 한 개, 두 개 정도 하다가 시험장 가서 28문제를 풀려고 그래 당연히 지실력 안 나와 그러면 읽다 지쳐 지구력이 떨어져서 지쳐서 안 나와 두 번째 아 듣기는 뭐 나중에 하지 뭐 듣기는 뭐 구평 때쯤 하면 되겠지 뭐 그런 애들은 당연히 시험장 가서 듣기 감이 털어졌으니까 듣기도 와장창 떨어지는 거야 한 4개, 5개 틀리겠지 지구력도 떨어지고 근데 문제 풀어보니까 어쨌든 이렇게 했어 그리고 나서 18번부터 독회를 했어 독회했는데 그냥 감이 안 좋아 앞에 선어 문제 풀다가 느낌이 아주 어떻게 하나도 기억이 안 나 그럼 점수 개판 나는 거야 그러면 3월 전국연합 끝나고 나서 나오는 점수 있지 그 점수가 진짜 자신의 실력과는 좀 멀어진 너무 지나치게 떨어진 점수더라도 정말 개가 실력이 절대평가로 해서 95점 맞는 애라고 하더라도 3월 달 전국연합에서 70점 이렇게 맞아버리면 그 점수가 주는 위약감은 개의 전체 수험생활을 초반에 아주 강하게 흔드는 아주 암적인 요소가 돼버리는 거야 개는 계속 불안한 거지 뻔히 잘 듣고 있는 영어 바꿔야 될 것 같고 교재 다 바꿔야 될 것 같고 갑자기 과외해야 될 것 같고 이것도 해야 되고 결국 부모님도 막 왕창 쓰게 돼 자신의 불안감 때문에 부모님 돈 그만 써 안 쓰는 게 맞아 안 쓰는 게 난 그럴 말한 자격 있잖아 교재 pdf 많이 풀었잖아 그냥 돈 많이 쓰지 말고 아주 조금 쓰고 있는 거에서 그렇게 선생님들 바꾸고 뭐 이런다고 해서 큰 변화 안 발생해 자기가 그냥 열심히 하면 되는 거야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도 그냥 시험 보기 전에 이거 3개만 좀 제대로 하잖아 결과가 그대로일까 많이 바뀔까 많이 바뀔 거야 많이 바뀔 거라고 3월달 전국연합을 두고 나서 내가 너희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나 얘기했는데 여기서 내가 팁 하나만 더 줄게 꼭 도움이 될 테니까 잘 들어 이제 이 캐스트를 통해서 메가스타디 회원 여러분들도 잘 듣고 했으면 좋겠는데 자 여기서 아 오케이 알았어요 한 일주일이나 10일 놔두고 앉아서 모의고사 두 개 연속해서 푸는 것도 했고 듣기 변명하지 않고 19% 감이 안 좋으면 19%에서 배운 대로 스킬을 쓰고 이렇게 했어 근데 그거 말고 하나만 더 어드바이스 없습니까 있지 있어 나는 그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해 꼭 너희들이 했으면 좋겠는데 오늘 저녁에 집에 가서 책상에 딱 앉아서 눈을 감고 잘 생각해 봐 나한테 가장 불안한 문제 유형이 뭔가 마음에서 떠오르잖아 아 나는 이거는 잘 맞히긴 하지만 이게 항상 불안한 유형이야 이라는 거 자기가 제일 불안한 유형이 빈칸이든 글의 흐름이든 전체 흐름이든 뭐 어법이든 뭐든지 딱 눈을 감고 생각해 봐 우선순위를 좀 정해 봐 그 중에서 1번 2번 3번 한 다음에 그게 가장 나를 불안하게 하는 문제 유형이 있지 요 새끼 요 새끼에 대한 대처법이야 그게 뭐냐면 점심시간 활용법이야 1교시 끝나고 2교시 끝나고 점심 왕창 먹으면 배불러서 안 되는 거 알잖아 조금만 먹고 할 거 아니야 조금만 먹고 3교시 영어시험 보기 전에 내가 제일 약하다고 생각하는 유형 점심시간에 그 유형만 한 5문제 너무 많으면 3문제에서 한 5문제로 문제를 풀어버려 그래서 그 유형에 대한 감을 완전히 올려놔 아 이 문제 이렇게 푸는 거지 오케이 오케이 맞아 이제 기억난다 그리고 3교시 시작과 동시에 나한테 가장 약하다고 생각한 그 유형 문제를 먼저 풀어버려 감이 잘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그리고 나면 마음으로 좀 편안해질 거야 아 이거 확실히 맞힌 것 같다 이 유형에 대한 감은 내가 확실히 이렇게 푸는 거였었지 그리고 나머지 풀면 좋아질 거야 여기까지가 3월 전국연합 모의고사 문제풀이에 대한 얘기인데 이거 풀고 나면 6평 한 한 달 전쯤에 내가 지난 3월달 전국연합에서 내가 이렇게 시켰지 있으니까 6평에는 이번 건 교육청 연합 모의고사인데 6평 평가원에서는 이런 문제의 특성이 있으니까 이때는 이걸 좀 추가로 한번 해봐 그럼 너희들한테 분명 도움될 거야 라는 얘기를 할 거야 그때 봐 안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